환자분들께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다 준다고 하죠. 원장님들은 왜 필요한 걸까요? 신환 창출이 어려운 시대에 보안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보안이 유지가 될까 했을 때 소교 환자들이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. 그런 소교 환자분들이 유지되는 방법은 치과 사보험이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직원분들은요. 또 다른 병원과의 상담력을 비교할 수 있게끔 차별화가 돼야 하거든요. 그 방법은 치과 사보험의 비밀에 또 있습니다.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람 강사와 함께 병원의 성장을 키워보도록 하시죠.